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다시 좀 커리큘럼을 찍는 거는 오늘 급히, 급히라기보단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추가된 커리큘럼이 있어서 끝내주는 게 완벽한 커리큘럼을 지금 구성해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여러분 앞에 섰어요. 그러니까 이 커리큘럼 영상을 끝까지 한번 쭉 들어줬으면 좋겠고, 또 혹시 이 전에 한번 들었던 사람은 한 중간 이후부터 들어도 될 거는 같아. 알았어? 앞에 부분이야 뭐 선생님 기본적인 무조건되는 불꽃 개념에 대한 얘기들이랑 좀 할 거니까. 자자자자자. 어쨌건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커리큘럼 영상에 앞서서 여러분한테 꼭 하나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강의를 듣는 목적이 뭐야? 강의를 듣는 목적이 진짜 뭘까? 100점 받으려고 해? 1등급 받으려고 해? 그래, 맞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얻는 효과가 뭘까? 지름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름길을 딱 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맞는 지름길. 혼자 앉아가지고 공부하면 이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한지 뭐가 안 중요한지 또 이해도 잘 안 가고, 그렇죠? 어려움이 많아. 그런데, 어쨌건 우리 선생님이 자기랑 잘 맞는 선생님을 선택해서 그 선생님의 강의를 들음으로써 아, 저게 저 얘기구나. 와, 이거구나. 이거 되게 중요하구나. 이거 사실 별로 안 중요하구나.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여러분이 혼자 하면, 혼자 하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렵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것을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시행착오들을 없애주고 여러분에게 지름길로 방향을 보여주는 거야. 보여주는 거. 여기까지가 선생님의 역할이지. 수학을 말이야, 강의를 열심히 들었어. 개념을 막 들었어.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와, 이거 되게 중요하다. 야, 이 얘기구나. 아, 무릎을 쳤어. 그 다음에 이제 이해가 왔어. 그 다음 문제를 가서 풀어. 그러면 어떨까? 아, 바로 쑥쑥쑥 풀려? 그런 사람 없어. 어, 문제를 또 보면, 어, 이게 뭐지? 그러면 또, 또. 뭐, 강의를 또 통해서. 아, 아까 배웠던 이 개념이 이렇게 문제에서 나오는구나.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를 또 강의를 통해서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정의하는 거지. 이게 선생님의 역할이지. 그치? 강의만 열심히 들어서 다 완강하고 무슨 개념 강의도 듣고, 실력완성 강의도 듣고, 모의고사도 듣고, 킬러도 듣고, 뭐도 듣고 다 들었던 100점이 되었습니다. 있으면 대고 와봐. 정말 대고 와봐. 선생님, 뭐 어디 보니까 어떤 선생님 강의 들었더니 100점 나왔대요. 광고에 보니까 그런 거 나왔어요. 거기에 빠진 말이 있지. 빠진 말이 있어. 그걸 보면, 이걸 봐야 돼, 얘들아. 내가 이 선생님 강의를 들었더니 이 선생님과 함께해서 100점이 나왔습니다. 가 아니고, 제가 이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저와 정말 잘 맞았고, 이 선생님이. 그래서 내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 선생님이 제시해주는 방향대로 지름길을 제가 잘 인도한, 받았고. 그 다음, 그걸 저 스스로 정말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복습하고, 예습하고 막 해나가서 그 강의 시간에 진짜 10배 이상의 시간을 스스로 내 걸로 만들어냈더니 제가 100점이 되었습니다. 맞죠? 근데 우리 많은 수험생들이 지금 딱 우리가 커리큘럼 영상을 클릭해서 본다는 건 김성은 한번 들어볼까? 김성은이 어떻게 강의하지? 내가 이 선생님 커리를 타면 내가 100점이 나올까? 1등급이 나올까? 뭐 이런 거 아닐까? 얘들아, 어떤 강의를 다 완강해서 내가 100점이 나왔어요가 아니고 나한테 잘 맞는, 내 귀에 잘 들리는, 내가 쏙쏙 이해가 가서 나랑 잘 맞는 선생님을 선택해서, 그것이 되게 중요한 거지. 선택해서 그 선생님을 믿고 잘 따라가면서 잘 배웠어. 그리고 그 배운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스스로 10배 이상의 시간을 복습하고 복습해서 내 걸로 만들었더니 내가 1등급 100점이 됐습니다. 이게 정답이야. 선생님은 미리부터 여러분한테 얘기를 할게. 내 강의를 열심히 들으면 내가 니네들한테 지름길을 딱 제시해 줄 거야. 나 그거 자신 있고 확신해. 근데 스스로 복습하고 스스로 더 풀어보고 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정리하고 이 작업이 없으면 성적은 오르지 않는다. 특히나 또 그 어떤 과목보다도 수학은 더욱 더, 수학은 더욱 더 스스로 풀어야 되는 거야. 나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올린 애들이 있어요. 쌤, 쌤 강의 들으면 100점 나오나요? 쌤 강의 들으면 1등급 나오나요? 쌤 강의 들으면 2등급 되나요? 야, 그 질문이 얼마나 무의미한 질문일까? 근데 또 어떻게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 또 그런 얘기들도 나와. 이 강의를 들으면 100점이 되고, 이 강의를 들으면 1등급이 되고, 이 강의를 들으면 뭐가 어떻게 되고. 그런 상술에 놀아나시면 안 되고, 다시 얘기해, 다시 정리하면 강의를 듣는 목적을 좀 기억해. 혼자 버겁잖아, 수학이라는 과목 어렵잖아, 힘들잖아, 재미없잖아, 하기 싫잖아. 근데 그걸 여러분이 할 수 있게, 재미있게, 이해가 쏙쏙 잘 되게 제가 만들어드릴게. 그러니까 그걸 믿고 잘 따라오는 거야. 거기까지가 선생님, 여러분은 대신 선생님 강의 들은 시간에 정말 10배 이상을 혼자 고민하고, 공부하고, 풀고, 풀고, 또 풀고, 풀고, 정리하고 이걸 해야 돼. 그러면 100점 약속드립니다. 만점 나와. 선생님, 30번 킬러 문제를 맞추고 싶어요. 그래, 30번 킬러 문제를 맞추는 독특하고 멋있는 방법들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니? 공부를 해본 애들한테 가서 봐봐. 소위 뭐 그래, 킬러 강의라는 걸 열심히 듣고 나면 킬러를 맞추게 돼? 정말 그렇게 생각해? 공부를 안 해봐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킬러를 어떻게 강의를 열심히 듣는다고 맞추니? 그건 진짜 아닙니다. 해봐야 알아, 해봐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안다고. 커리큘럼 영상이 앞서 선생님이 좀 잔소리가 됐는데, 선생님이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이 말에 꼭 공감하셔야 돼. 내가 나 스스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어떤, 얼마나 좋은 강의를 여러분 앞에 갖다 바쳐도 그건 여러분한테 전혀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아. 알겠어? 지름길을 제시해 줄 테니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1년 동안 어떻게 커리큘럼이 쭉 구성되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볼 테니까,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거에 맞게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 자, 당연히 먼저 처음에 수능 기초가 있죠. 수능 기초. 아주 센 기초가 있어. 기초. 자, 먼저 선생님 강의 중에서 밑에 쭉 보시면 불꽃 첫 걸음 해가지고, 중학수학 10강의 끝내기라는 게 있어. 그치? 10강의 끝내기. 이거는 교재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재도 없고, 프린트야. 프린트 그대로 출력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이 프린트가 사실 되게 좋아. 그래서 이렇게까지도 얘기하고 싶어. 강의 안 들어도 좋으니까 이거는 꼭 프린트는 좀 출력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중학수학, 완전히 말 그대로 진짜 기초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강의야. 그래서 이 중학수학을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가지고 확실하게 일단 기초공사가 좀 다져져야겠지. 그치? 특히 앞부분은 인수분해하고 함수하고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이거는 진짜 소위 말하는 완포자, 수포자들을 위한 거라면, 그러나 후반부에 가면 기아 쪽이거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중학교 때 어땠어? 2학기 때는 뭘 배우니? 도형을 배워. 그러니까 도형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 도형이 은근히 저 뒤에 가서 어마맞지하게 쓰입니다. 그쵸? 그래서 중학도형이 약해서 힘들어요라는 학생들 되게 많거든. 그래서 꼭 이 강의, 특히 후반부만큼이라도 들어놓으면 여러분한테 엄청나게 도움이 될 거다. 알았죠? 그래서 중학수학 10강의 끝내기 강의가 있고요. 강의가 있고. 그 다음, 그 다음. 여러분, 우리 연계 출제 범위가 있지. 그치? 우리가 문과부터 잠깐 얘기하면, 문과는, 문과는 수학 1. 수학 1은 수능 시험 범위가 아니야. 그치? 또 이과 같은 경우는 수학 1, 그 다음에 수학 2, 그 다음에 미적분 1. 여기가 수능 출제 범위가 아니야. 여긴 간접 연계 범위야. 근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여기가 직접적인 수능 출제 범위는 아니지만, 여기 있는 내용이 그러면 안 나오냐? 나와. 연결돼서 나와. 뭐 나머지 정리 어떤 거 막 갑자기 하다 나와. 그치? 나온단 말이야. 여기 있는 부분들이 나와. 특히 또 뭐, 이과 같으면 미적분 1 내용 엄청 많이 나와. 사실 미적분 2가 시험 범위이긴 하지만, 미적분 1을 모르고 어떻게 미적분 2를 얘기하냐? 그쵸? 여기, 여기. 간접 연계 출제 범위. 공부에 나가다가 간접 연계 출제 범위가 약해가지고, 버벅대고 힘든 학생들 상당히 많다. 상당히 많아.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이거, 이거. 먼저 문과학생들 같으면, 수학 1, 수능만을 위한, 수능만을 위한, 불, 아, 위, 한. 아, 위한. 불꽃. 선생님 강의는 항상 불꽃이 들어가요. 불꽃 총정리라는 강의가 있지. 그치? 수학 1, 수능만을 위한 불꽃 총정리. 이게 문과, 문과학생들. 그래서, 제목처럼, 수능만을 위하냐? 수능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요약돼 있는 거지. 수학 1에서, 뭐, 내신할 때처럼 차근차근 이것저것. 이게 아니고, 수학 1 안에 있는 수능에 꼭 필요한 부분들만. 수능에 꼭 연결돼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만 연결시켜서 잘 정리한 강의가 된다. 마찬가지. 이과도 마찬가지. 수원, 수2, 미적원. 수능만을 위한 불꽃 총정리라고 해가지고, 똑같이 이과 학생들은 이렇게 있을 거야. 이거는 이제 이 중에 특히 미적분원은 선생님이 좀 개념 강의처럼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 좀 그럴 필요가 있거든. 그래서, 이거 미적분원은 아주 자세하게 조금, 특히 이과 학생들은 거의 뭐 개념 강의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수학 1, 수학 2, 미적분원. 수능만을 위한 불꽃 총정리.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뭔가 수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또 스스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지만, 뭔가 내가 기초가 약하다, 기본이 흔들린다라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한 아주아주 중요한 강. 알겠나요? 그래서, 이거, 이거,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능 기초가 끝나면 뭐야? 개념이야, 말 그대로. 개념완성. 개념완성. 개념. 여기가 이제 본격적인 거죠. 자, 뭐 더 이상 여긴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정말 2020, 2020 수능이죠. 무조건되는, 무조건되는, 불꽃 개념. 명불허전의 강의라고 확신하고. 선생님은 사실 개념 강의가 어마어맞지하게 유명하죠. 유명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되는 불꽃 개념 강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주고, 제가 진짜 진짜 열심히 잘 준비해서 여러분한테 제공하는 그런 강의가 되는 거니까, 요거 뭐, 여러분, 문과면 수학 2, 그 다음에 미적분 1,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그 다음에 이과면 확률과 통계, 미적분 2, 기하와 벡터 해가지고, 각각 2020, 무조건되는 불꽃 개념 강의가 제공될 거다. 알겠죠? 그럼 요거 뭐야? 개념 강의고, 요거는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알았어? 무조건 들으시면 된다. 불꽃 개념 강의.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 선생님이 시작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어쨌건 여러분한테 지름길로 인도해주는 거잖아, 지름길로. 자, 요거는 모든 포인트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물론 이제 요 강의의 OT를 들어보면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2020, 바로 올해 보게 될 우리 수능의 모든 포인트가 딱 맞춰져 있다. 2020 수능의 모든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 그 2020, 무조건되는 불꽃 개념 해가지고, 여기서 무조건되는, 알았어? 무조건을 강조하고 있는데, 무조건되는 불꽃 개념. 여기서 당연히 뭐 해줄까? 개념 확실하게 설명해주겠지. 근데 개념도 선생님이 수능 개념이라고 좀 얘기를 할게. 수능 개념. 개념을 설명하는데, 그 개념을 수능과 뭐든지 연결시킬 거야. 자, 야, 이 내용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하고 설명을 엄청 제가 자세하게. 수능 수학을 쉽게 가르치는 김성은 아니야, 그쵸? 여러분한테 엄청 쉽게 잘 설명해줄 거야. 그럼 여러분이, 아, 이거구나. 이제 이해가 가. 그럼 이해가 가고 나면, 그 내용을 수능과 꼭 연결시킬 거야. 야, 이 내용이 말이지, 수능 가가지고 이렇게 나왔다. 또 이렇게도 나왔다.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라는 식으로 제가 모든 것들을 수능과 연결시켜서 여러분한테 설명해줄 거다. 야, 이 개념 어렵지? 이해 갔지? 근데 말이야, 이거 되게 되게 설명은 내가 잘해줬지만, 사실 얘는 수능에선 나온 적이 없다. 또 나올 확률도 별로 없어.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여러분한테 방향을 딱 제시해줄 거야, 수능 개념. 그리고 당연히 문제는 뭘로 풀까? 기출 문제를 풀 거야, 기출. 알겠어? 수능 개념. 개념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수능에서 출제했던 기출 문제를 같이 엮여서 풀어줄 거야. 이 안에 있는 문제들은 전부 다 기출 문제다. 알겠죠? 기출 문제랑 같이 연결지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다 해줄 거고. 그 다음, 또 선생님이 강의를 들어보면 알 건데, 선생님이 여기서 문제 접근하는 스킬들을 설명할 거야. 문제 접근하는 스킬. 요거 이제 설명 들어봐야 알아. 소리지르고 제가 날치는 거 있는데, 뭐냐면, 야, 문제 안에서 요런 내용들이 보이면 말이야, 무조건 이 생각을 하면 돼. 요런 내용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개념에서는 요것만 딱 정리하면 돼.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접근하는 스킬들을 제가 또 완벽하게 딱 설명해 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이거는 사실 더 길게 설명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2020 무조건되는 불꽃 개. 선생님 개념 강의에서 정말 정말 유명한 강의고, 정말 정말 만난 학생들이 들어주는 강의. 또 특히 이 중에서, 그것만이 아니라 특히 이 중에서 확통. 그렇죠? 확통은 김성은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확률과 통계는 너무 많은 학생들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선택해 주셔서 너무 좋아요. 알았어요? 그래서 확률 통계만큼은 진짜, 진짜 하다 못해. 확률 통계만큼은 진짜 무조건 김성은 된다. 이런 말이 정말 있는 것처럼 확률 통계는 정말로, 선생님이 생각해도 너무 잘 가르치는 것 같아. 알았어요? 그렇다고 다른 거 못 가르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알았어요? 오해하지 마지 마. 확률 통계도 대단하지만 다른 미적분, 완벽하죠? 그렇죠? 기백? 수학도 다 완벽해요. 알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확률 통계는 더 완벽한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알겠죠? 그래서 이거 무조건되는 불꽃 개념, 이거 꼭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개강하는 시점은 언제가 될 것 같냐면, 12월 말이 됩니다. 12월 말. 12월 말에, 2018년 12월 말에 강의가 개강해서 쭉 진행될 거고, 보통 확률 통계는 조금 이제 빨리빨리 해가지고 1월 말쯤에 완강시킬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수학 2, 미적분 1, 미적분 2 이런 강의들은 이제 2월, 3월달, 3월달쯤, 3월달쯤에 다 완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기하와 벡터를 조금 늦게 개강하는데 제가 2월달에 개강을 하게 될 거야. 그래서 2월달에 개강해서 기하와 벡터는 4월 말쯤에 돼가지고 완강이 될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될 거니까, 어찌됐건 여러분들 3월, 4월달 안에는 모든 개념 강의가 완벽하게 딱 완강될 거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서두르지 마시고, 현장 강의랑 똑같이 듣는 게 되게 중요해. 알았어? 인강은 현강처럼 듣는 게 되게 중요해. 제가 진짜 자세하게 기출과 함께 다 엮어서 설명해 줄 테니까, 이거 믿고 잘 따라와 주시면 성적 무진장 오를 거다. 알겠죠? 이렇게 개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문풀이라고 쓸게, 문풀. 문풀은 이제 보통 사이트 안에는 아마 실력 완성으로 표시가 돼 있을 거야. 실력 완성인데, 어쨌든 문제풀이라고 해놓을게요. 먼저 첫 번째, 문제풀이 중에 이것도 이제 지금 개강했어. 이미 완강까지 했어. 여기 무슨 강의냐면, 먼저 처음에, 선생님이 이번에 기출문제집을 하나 출간했어요. 기출문제집. 뭐냐면, 불꽃 3점 기출문제집. 이라는 걸 제가 나왔는데, 불꽃 3점 기출문제집. 이름하여 불쌈기. 알겠어요? 뭐냐면, 3점 기출이니까 이제 느낌이 왔을 거야. 두꺼운 기출문제집을 딱 처음에 사가지고 막 하면 부담스럽고 힘들 때가 상당히 많아, 사실. 왜냐하면 그 안에 쉬운 것도 있지만, 또 어려운 킬러까지 다 있다 보니까 애들이 거기서 되게 버거워하더라고. 그렇다고 거기서 그건 빼고 푸는데, 뭘 빼야 되고, 몰라야 될지 애들이 판단이 안 서잖아. 그러다 보니까 기출문제를 처음부터 던져놓고, 뭐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내신할 때 뭐 내지 유형서 풀고 있고, 뭔가, 뭔가 지름길이 아닌, 뭔가 돌아가는 느낌들을 많이 받을 때가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불쌈기, 불꽃 3점 기출문제집이라는 게 나왔고, 이거 가성비 갑이에요. 9,900원. 알겠어요? 배송비 포함 9,900원. 알았어? 그래서 불꽃 3점 기출문제집을 만들었는데, 이거 제가 모든 문항 또 다 해설 다 찍었습니다. 다 해설까지 찍었어. 그래서 이걸 출간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무조건되는 불꽃 개념 강의를 들으면서, 같이 기출문제집을 병행할 때, 선생님 저 원래 1등급이에요. 이런 학생들은, 그래, 사실 어려운 기출문제집 바로 가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 선생님이 2등급이에요, 3등급이에요, 4등급이에요, 5등급이에요, 이런 학생들은 처음부터 기출문제집을 막 어려운 걸 들어가기 버겁단 말이지. 그때 같이 얘와 병행해서 풀면 참 좋을 것 같은 문제. 개발은 뭐야? 불꽃 3점 기출문제집. 알았어? 그래서 이거 같이 병행하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럼 이렇게 같이 병행을 해가지고 불쌍기가 딱 끝나고 나면, 끝나고 나면, 여기서 물론 여러분한테 기추를 잘 달아줬죠. 같이 연결지어서 잘 알아줬고, 여기서도 한 가지 킬러 문제까지도 달아드릴 거야. 알았어? 여기에서 킬러까지도 다 달아가지고 해드릴 건데, 여기 있는 것만 하면 되나요? 이러면 그건 욕심이지, 그렇지? 어떻게 기추를 뭐 한 100문제 정도, 보통 이제 하나에 100문제에서 120문제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그 정도 풀었으니까 완성됐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 다음 선생님이 문제풀이 강의에서 나오게 되는 게 뭐냐면, 2020, 그렇죠? 무조건, 이번에 오르는, 적중 백제. 무조건 오르는 불꽃 적중 백제. 사실 이름을 기출백제라고 할까 하다가, 기출백제라고 할까 하다가, 선생님이 그냥 적중 백제라고 좀 이름을 썼어. 이름을 썼어. 어쨌건, 이 무조건 오르는 불꽃 적중 백제. 이것도 다 따로따로 있어요. 확률 통계, 그 다음에 수학2, 미적분원, 미적분투, 기하와 벡터, 다 따로따로 5개로 구성이 돼 있는데, 느꼈겠지만 적중 백제니까 100문제가 들어있겠지. 이 적중 백제 안에는 말이야, 기출 100문제를 집어넣는데, 근데, 근데, 어떻게 선별했냐면, 당연히 평가원에 있는 거, 그 다음 교육청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육청이 안 중요하다고 생각해? 종종, 선생님, 평가원 기출은 중요한데, 교육청은 문제도 지저분하고 안 좋잖아요. 야, 이기만 생각해 보자. 교육청 기출 문제집을 우리 수능을 출제할 교수님이 안 볼까? 배제할까? 그렇게 생각해? 한 번만 딱 생각해 봐. 아니죠. 전국에 있는 고3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본, 교육청에서 본 모의고사의 문제를 교수님이 배제한다고? 아, 이건 문제가 구려. 이런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교수님도 꼼꼼히 보신다. 알았어? 그럼 우리 수능을 출제할 교수님이 볼 꼼꼼한 자료를 안 볼 거야? 정신나간 짓이지. 그치? 이 적중백제에선 평가원, 교육청, 사관학교 문제들까지도. 알았어? 사관학교 문제들까지도. 모든 문제를 다 보고, 그 중에서 진짜 꼭 봐야 되는 아주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다 잘 선별했어. 100문제를. 알았어? 진짜, 정말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되는 기출. 물론 여기에는 어려운 킬러 문제까지 싹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알았어? 킬러 문제. 킬러 문제, 준킬러. 여기서 이제 불삼기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좀 불삼기니까, 여기서 이제 뭐냐면, 3점만 있는 건 아니야 사실. 3점과 쉬운 4점까지. 알겠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적중백제는 어려운 것만이야? 아니, 그건 또 아니야. 여기는 전부 다야, 그냥. 3점. 3점은 근데 비율이 아무래도 요보다 좀 적겠죠? 그 다음에 4점에 있는 킬러 문제까지. 여기 킬러라고 쓸게. 킬러까지 모두 다. 아, 근데 평가원, 교육청, 사관학교 문제 전부 다 싹싹이 뒤져가지고 꼭 여러분이 봐야 되는 중요한 것 전부 다 100문제를 선별했다. 정말 자신 있어. 100문제 선별 끝내주게 잘했다라는 거. 알았어? 100문제 선별을 진짜 진짜 잘했어. 알았죠? 100문제 선별 선생님이 정말 연구실에서 선생님과 함께 정말 정말 잘 선별했고, 이거는 뭐 많은 학생들이 푼 다음에, 선생님, 저 100문제 진짜 선별 잘 됐어요. 라고 이건 모두 다 극찬하는 부분이야. 알았지? 그래서 적중백제, 그래서 요 문제. 요거는 근데 이제 강의가 좀 주야. 그러니까 100문제가 있는데, 요거를 그냥 적중백제 교제만 사서 풀래요,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아, 이거는 강의를 들으면서 선생님과 함께 정리하면서 머릿속에 제가 집어넣어드리는 그런 강의다. 알았죠? 그런 강의다라는 거. 그거 좀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문제풀이는 일단 불삼기를 같이 불꽃 개념과 함께 하면 참 좋을 것 같고, 요게 끝난 다음에, 이제 무조건 오르는 불꽃 적중백제를 통해가지고, 기출, 근데 정말 중요한 모든 기출을 싸그리다 100% 정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알았죠? 요거는 일단, 뭐 확률통계라는 2월, 3월부터 개강을 시작해서, 3월, 4월, 5월, 뭐 정도, 5월, 6월 정도까지, 6월은 좀 전까지고, 그 때까지 모든 강의가 다 완강될 거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적중백제, 그렇게 잘 다루시면 될 것 같고. 됐어? 자, 그 다음. 바로 이제 마지막이 뭐예요? 파이널이에요. 파이널에서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 파이널이 아주 또 빵빵합니다. 어, 대단해요. 여러분, 막판에 가서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거 해야 될 거 다 제가 제공해 드릴 건데, 먼저 첫 번째. 애들이 보통 이제 파이널에 가면 모의고사를 열심히 보거든, 모의고사.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가서 모의고사만 열심히 보는 행동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거는 이제, 이제 선배들한테 가서 물어봐. 그러니까 뭐, N수학원 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 말이 다 공감할 거야. 막판에 가서 모의고사만 열나게 보면서, 정리하고 들어가겠다 그러면서, 망치는 애들, 진짜 수두룩빵빵 많아.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그래, 모의고사 봐야지. 그러나, 모의고사와 함께 꼭 해야 되는 게 뭘까?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것들이야. 내가 1년 동안 공부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같이 총정리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 개념도, 기출도 다 정리하셔야 돼. 이게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가야 돼. 총정리하는 것과 함께, 그 다음에 모의고사. 이게 같이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거든. 선생님의 총정리 강의로, 정말 명불허전의 강의. 진짜 불꽃 개념 그 이상의 강의. 그게 바로 뭐냐면, 불꽃 찍기. 파이널이에요. 이것도 정말 유명합니다, 여러분. 불꽃 찍기 파이널. 뭐 찍어주나요? 뭐 그러진 않아요, 사실은. 알았어요? 이름만 그냥 멋있게 불꽃 찍기 파이널이라고 했고, 이 불꽃 찍기 파이널. 나형 불꽃 찍기 파이널, 가형 불꽃 찍기 파이널 이렇게 나오게 될 건데, 이 안에서, 이거야 그냥 총정리해 줄 거야. 모든 걸 다 정리해 줄 거야. 이번 수능에서 어떤, 이번에 또 보면서 뭐가 중요했고, 하여튼 그냥 총정리야. 알았어? 너무너무 좋은 강의. 알았죠? 이거 언제 개강하냐면, 7월에 개강할 거야. 여름방학 될 때쯤에 개강을 할 거야. 좀 개강이 조금 빠른 면이 있죠. 파이널 치고는. 그런데 빨리 개강을 해놔야, 온라인에서 제가 완강을 시키니까, 실제로 근데 이거는 10월달, 아니 어떤 애들은 11월달 가서, 초에도 구매해가지고 듣고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정말로 큰 도움되는, 불꽃 찍기 파이널 강의입니다. 알겠죠? 이거는, 그래서 이 불꽃 찍기 파이널은,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것들을 총정리하는, 총정리, 총정리. 총정리라고 쓸까? 총정리 파이널이야. 총정리. 알겠죠? 절대 모의고사만 보면 안 돼요. 모든 것들을 총정리하면서, 모의고사도 같이 봐야 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된다. 이거 불꽃 찍기 파이널. 자, 그다음. 이제 모의고사 얘기를 해볼게. 선생님이 작년에, 128 불꽃 모의고사라는 걸 만들었어가지고, 아주 그냥 반응이 좋았습니다. 비난도 많았고. 첫 해 했다 보니까, 부족한 점도 많았던 것 같아. 근데 아이들이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 128 불꽃 모의고사와 함께 했는데, 이번에 조금 더 재정비를 했어요. 자, 128 불꽃 모의고사였는데, 128과 불꽃을 이렇게 분리했어. 자, 무슨 말이냐? 잘 들어봐. 먼저, 128 모의고사라는 게 출시될 거예요. 128 모의고사. 자, 128 모의고사는, 이거야. 사실은 여기 1 앞에 이렇게 딱 다시가 붙는데, 1등급을 28문제를 맞춰서 만들어냅시다. 라는 모의고사예요. 여러분, 사실, 1번부터 30번 중에서, 킬러 문제가 뭐니? 그래, 21번, 30번, 또는, 29번, 30번. 괜찮아요? 진짜 오악 하는 킬러 문제가 그거잖아. 물론, 어쩔 때는 21, 29, 30, 3개 다 오악 하는 킬러일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등급 컷이 보통 어떻게 나와? 92 또는 88, 어쩌다 84까지 가기도 하지만, 거기서 왔다 갔다 하죠. 그러나, 92, 1등급이 어찌 보면 가장 이상적인 시험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모의고사를 보는데, 그러니까 모의고사 전에, 그래, 이 얘기부터 해보자. 선생님, 저 모의고사를 봤더니, 4등급이 떴어요. 아이고, 참, 못했구나. 아니에요, 쌤. 근데요, 저 시험 다 끝나고, 혼자 앉아가지고, 이렇게 풀어보니까, 20일, 30배구 다 맞았어요. 아, 쌤, 그러면, 저 1등급이죠? 아니, 4등급이야. 왜요? 왠지 얘기해줄까? 시험이라는 것은, 시간 내에 풀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한테 주어진 100분이라는 시간 내에, 92점을 맞춰야 1등급이지. 다 맞춰야 100점이지. 24시간 주고 해봐, 하고서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넣었다, 뺐다, 검사 냈다, 뭐였다 해서, 91을 맞는 게 어떻게 1등급이? 다시 말하면, 애들이 좀 놓치는 게 있어. 봐, 예를 들어서, 한, 18번, 19번 정도 문제를 푸는데, 어떤 학생은, 딱 보자마자, 타타타타타타타타타, 탁, 근데 어떤 학생은, 본 다음에, 아, 이게 뭐지? 이러면, 이랬다가, 아니네, 지워, 또, 아, 뭐더라? 막 이러다가, 오, 이러면 됐다. 맞았다. 자, 전자학생과 후자학생은, 둘 다 맞춘 거 맞아. 근데, 실력 차이는, 하늘과 땅이야. 여러분, 21, 30 킬러를 맞추려면, 그래, 킬러 대비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 킬러 대비를 하기 전에, 뭐가 전제를 해야 될까? 그치? 킬러를 뺀 나머지를, 엄청 빨리 풀어야 돼. 엄청 빨리 풀어야 돼. 이게 돼야 돼. 알겠어요? 킬러 뺀 나머지 문항을 어떻게 풀어야 돼? 어맘지한 속도로 풀어내야 돼. 이게 전제돼야 된다고. 이해가? 공감하시죠?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1, 2, 8 모의고사야. 이 모의고사는요, 그렇다 보니까, 얘는 이제, 양치기가 좀 가능해야 되고, 다시 말하면, 얘는 이제 받아보시면, 21, 30번이 비어있을 거야. 또는, 29, 30번이 비어있을 거야. 없어.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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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 28문제를 구성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한테 뭘 훈련시키는 거냐면, 킬러를 뺀 나머지 문항을, 엄청 빨리 푸는 연습을 시킨다. 그래서, 6월 모의평가가 끝나고, 시즌 1 해가지고, 10회가 나와.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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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형 10회, 가형 10회. 그 다음에, 9월 모평이 끝나고, 시즌 2가 나올 거야. 시즌 2. 여기서도 또 10회. 다시 말하면, 총 20회가 나올 거야. 시즌 1, 시즌 2에서 20회가 나올 거야. 무진장 많죠. 네, 무진장 많지. 거기에 21, 30, 29, 30이 막 빠져있을 거야. 그래서 양치기를 쫙,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알았어? 어, 그게 바로, 1, 2, 8 모의고사야. 무슨 모의고사인지 알겠나요? 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뭔가 30번으로 된, 제대로 된 모의고사를 풀기 전에, 풀기 전에, 먼저 연습해볼 수 있는, 그런 모의고사. 그걸 하기 전에, 먼저, 뭔가, 기초를 다지고, 기본을 다지는, 그런 모의고사라는 표현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잘 들어봐. 작년에, 이 컨셉으로, 딱 만들었는데,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이제, 메가스터디에서도, 같이 우리가 욕심을 조금 내다 보니까, 야, 아무래도 킬러가 빠졌다 보니, 나머지 준 킬러들을, 조금 그래도, 뭔가 또 의미 있게, 애들이 풀면서, 이럴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작년에 또, 6월 모의평가 때 보면, 계산이 되게 복잡한 문항들이 또 많이 나오고 했었거든. 그러니까, 복잡하고 어려운 계산도, 많이 훈련시켜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10회 10회 20회를 말이야, 조금 어렵게 좀 구성했어. 어렵기도 하고, 또, 또 20회나 되다 보니까, 우리가 20회를 풀며 있어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문항은 다 또 경험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20회니까 몇 문항이냐, 28회 곱하기니까, 하여튼 뭐 하여튼, 거의 약 600문항을, 진짜 여러분들이 모든 걸 경험해 볼 수 있게, 뭐 하다못해, 이건 잘 나오지 않는 유형이지만, 그래도 한 번은 또 봐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을 했어. 조금, 너무 어려웠던 것 같고, 또, 조금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뭐, 이런 말도 있었어. 선생님, 128 모의고사 풀고, 자신감을 얻으러 들어왔는데, 자신감을 잃었어요. 뭐, 이러면서 마음이 좀 아팠어. 내 딴은 좀 욕심을 내서, 그래도, 128, 킬러가 빠졌으니까, 나머지는 좀 열심히 연습해보자, 였는데, 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감도 얻으려고 했고, 비킬러, 준킬러를 졸라빨리 푸는 연습을 또 하려고 들어온 건데, 아, 근데 그 연습과 약간은 취지가 맞지 않았나 싶어. 그래서, 요거를 이번에, 어, 정말, 출제진도 다 바꿨습니다. 출제진 끝내줘, 진짜, 내가 공개는 못하겠는데, 하여튼, 깜짝 놀라는 출제진, 알았어요? 네, 진짜, 진짜 유명한 출제진, 정말 모의고사 업계 최고들, 알았어? 최고, 최고들. 그 사람들과 함께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했어. 야, 128 모의고사는, 보니까, 그래, 진짜, 빅킬러를 빠르게 푸는 연습을 하는 모의고사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보다, 작년보다, 난이도 수준을 좀, 낮췄다. 많이 낮췄다. 쉬울 거야. 그러니까, 진짜, 128 모의고사의 취지와 맞다. 여러분들이, 빅킬러, 준킬러를, 확실하게, 빠르게 연습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모의고사 형태. 그리고, 작년에는, 뭔가 좀 잘 나오지 않는 유형이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보여줘야지, 해서 넣었는데, 그런 쓸데없는 짓 안 한다. 왜냐하면, 내가 착각한 게 있어. 20회나 주니까, 그렇게 해야지 했는데, 애들이 20회를, 이걸, 시즌 1, 2를 막 다 구매를 하는데, 20회까지, 잘 안 풀은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마음이 좀 아팠어요. 풀다 말고, 이런 애들이 좀 있어서, 약간 이렇게, 애들이 한 2, 3회까지 풀다, 어려워요, 이러고 집어넣고, 그냥 뭐, 모여서 구매만 하고, 잘 안 풀고, 이런 애들이 있어서, 마음이 좀 그랬어. 그런데, 어쨌건, 어쨌건. 그래서, 정말 취지에 적합하게, 혹시, 작년에 128 모의고사 안 좋았대요, 라는 소리가 혹시 있었다면, 다 잊어도 좋다. 완전히 거듭났고 새롭다. 올해는 진짜 대박이다. 알았죠? 믿어도 된다. 그래서, 이 128 모의고사 시즌 1, 2가, 6월 모평, 9월 모평 끝나고, 10회, 10회가 나올 건데, 킬러를, 완벽하게 대비해서, 100점을 맞기 위한, 처음, 작업이 딱, 그 초석을 다지는, 진짜 좋은 모의고사가 될 거다. 또, 게다가 만약에 이러면 정말 최고죠. 선생님, 저는요, 1등급, 100점도 관심 없어요. 저는, 20일, 29 빼고, 아니, 20일, 30 빼고, 92점 받아서, 100점, 1등급 받을 거야. 뭐, 이런 사람이면 정말 더없이 좋은 거지. 그렇죠? 아니, 그래서 그렇게 만든, 128 모의고사. 작년에는 선생님이 여기서 커리큘럼을 끝냈었는데, 이제 하나가 더 보강됐어요. 바로 뭐냐면, 불꽃 모의고사. 불꽃 모의고사. 이거는 이제, 3회가 제공될 거야. 나형 3회, 가형 3회. 그래서 이거는 이제, 9월 물평 이후에 나오게 되는, 말 그대로 뭐, 이거는 1번부터 30번이 다 구성된, 제대로 된 딱, 모의고사입니다. 출제진에 대해서, 얘기해도 되나, 안 되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얘기를 또 함부로 할 수는 없는데, 믿어도 돼요. 정말 믿어줘. 진짜 좋을 거야. 깜짝 놀랄 정도로 좋을 거야. 알았어? 퀄리티 보장. 자신 있어. 알았죠? 저도 작년에는 모의고사 처음 하다 보니까, 조금 약간 우왕좌왕한 것도 있었어. 자신감 있게 나왔지만, 나도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올해 믿어도 돼. 알았죠? 불꽃 모의고사. 9월 모평 이후에 나오는데, 진짜 오늘 회의 때 이런 얘기까지 했어. 내년에, 그러니까 2020, 내년이 아니라, 2020 수능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야, 퀄리티는 불꽃 모의고사 최고야.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가 한번, 아끼지 말고 투자해서 만들어보자. 정말. 사실은 투자를 많이 한다면, 또 좋은 게 나오는 거잖아. 진짜 아끼지 않고, 모든 걸 다 불살라서, 진짜 퀄리티 대박으로, 아무도, 뭐, 여기다가 태클 걸 수 없게, 너무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한번 만들어보자. 요게 불꽃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요게 9월 모평 이후에, 1번부터 30번까지 다 구성된 형태로, 킬러 문제까지도 진짜 좋은 킬러, 뭐, 뭐, 그냥 특별한 킬러 이런 거 말고, 알았어? 수능에서 진짜 여러분들이 도움될 수 있는, 진짜로 고민해볼 수 있는, 너무 좋은 문제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불꽃 모의고사를, 우리가 9월 모평 이후에, 3회, 3회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알겠니깐, 그러니까 나형 3회, 가형 3회, 알겠나요? 그래서 요렇게까지 하면, 여러분 진짜, 뭐, 더 얘기할 필요 없죠? 뭐,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할 거야? 여기 무슨 얘기를 할 거야? 진짜 완벽하게 여러분 구성했고, 사실 여기다가 이제 하나 더, 아마 선생님이 이제, 요건 아마 특강처럼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막판 돼가지고, 아마 여기서, 빅킬러 총정리하는 특강 같은 거를, 아마 진행할 수도 있어, 알았어? 빅킬러 총정리하는 특강, 정확하게 내가 이 명은, 내가 말을 못하겠네, 막판해가지고 원래, 보통 빅킬러들, 그러니까 요건 요렇게 얘기하면 되죠? 이건 못 풀겠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 선생님 저 한 2등급이라도 받고 싶어요, 요런 학생들도 있잖아, 그치? 고학생들을 또 위에서, 제가 빅킬러들을 빨리 또 정리하는, 그런 특강을 또 하나, 진행할 겁니다. 알겠죠? 요건 이름을 내가 약간 준비, 무슨 이름, 이것만 하나, 뭐 할까, 뭐 할까, 좀 고민이 돼서, 정확하게 내가 명시는 못하겠는데, 그런 특강까지도 여러분한테, 막판에 제공해 드릴 겁니다. 알겠나요? 진짜 완벽해요. 정말 잘 준비했고, 선생님도 올해 선생님의 커리큘럼이 진짜 완벽하게 완성됐다라고 자신이 있어. 커리큘럼이 길다고 완성된 게 아니다. 많다고 완성된 것도 아니야. 진짜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여러분한테 그 시기 적절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강의라고 확신해요. 선생님 슬로건이 뭐냐면, 수능 수학을 쉽게 가르치는지. 그래, 선생님은 쉽게 가르쳐. 그걸 제일 많이 연구해.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수강생들은, 아무래도 조금은 수학에 자신이 없고, 수학을 잘 못하는 수포자들이 많이 와. 선생님을 찾아와. 수포자들이 와서, 수학이 힘들었고 어려웠는데, 얘네들을 선생님이 차근차근, 기본부터 잘 다져서, 결국에 맨 마지막에, 불꽃 모의고사까지, 만점으로 만들어내는, 이게 선생님 목표야. 서두르지 말고, 선생님 믿고 차근차근. 그러나, 아까 시작할 때 말한 것처럼, 야, 이거 다 들으면 100점 받겠다. 아니, 이 강의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이 10배 이상 있어야 돼. 10배 이상 있어야 돼. 그 더욱더 많은 노력들을 해가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잘 호흡해 나가시면, 결국에, 11월 달에 수능에 가서, 선생님, 제가 수학을 잘 봐서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제가 수학 때문에 이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게 될 거야. 그리고 지금도 그런 얘기들이, 2019 때 지금 막 오고 있어. 난 너무 기쁘다. 선생님, 제가 세상에 수학 때문에 갔어요. 여러분들 그런 고백이, 반드시 이번 수능, 2020 수능 끝나고 있게 될 겁니다. 알겠나요? 그러면 우리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